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스티입니다. 오늘의 바이블 스토리입니다. 오늘의 바이블 타이틀는 24절입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자랑해요. 오늘은 제가 성령 이야기를 해볼건데 이번의 제목은 24절입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자랑해요 입니다. 사도인정 1장부터 8장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앞에서 만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어요. 온 세상으로 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했던 일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어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이 하셨던 일들을 널이 퍼뜨리길 원하셨어요. 24절 요한복을 말하셨습니다. 25절 12절 14절 15절 16절 17절 20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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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절 예수님은 예수님의 무엇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탁을 기억하고 지키고 전하는 여러분이 되세요 After saying this, Jesus went up to heaven The disciples watched them for a long time Angels said to the disciples, Jesus will come back as the same way you saw him go Remember what Jesus said and preached to good news Jesus, when Jesus has gone, there was angels, maybe two angels Jesus went up to heaven and told the disciples He will come back as the same way 제자들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로 올라가셨죠 곧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도 하셨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제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의 괴로 인도하시는 오직 한 분인 것을요 예수님이 이제 성경에 써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내려오실 거라고 이렇게 성경에 적혀있어요 똑같이 내려오실 거라고 예수님이ол 거리도 믿고 예수님은 선한 줄 Sep 예수님은 Valleyspiritualап découvσω 예수님은 왼손으로 영상naments 예수님은 Jesus과으로 돌아왔어요 예수님은 예수님과 다시 Бог과 drives 예수님은 Jeff THEY B Messiosity 예수님이 어린이걸ina주가 예수님은trans Nat을 그리시게 오신 것들을 예수님은 하나님 importべ 가지고 hinten 예수님은 치즈가 오신 것을요 예수님은 예수님을ury 으로 가추라는 것 같 Ellen 제자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갔어요 이곳도 가고 저곳도 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용감하게 전했어요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이려 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들에게 죽임당한 제자들도 많이 있어요 제자들이 용감하게 예수님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은 제자들이 용감하게 예수님을 전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걸 듣고 싶었어요 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하나에게 가는 길을 알고 싶었어요 저희는 저번에 읽었다시피 하나에게 가는 방법은 예수님이 저희를 구원해 주신 거를 믿는 것입니다 저희는 자신의 거를 믿고 잊지마다 신과 지사에게 전화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아 được 들어보았서 뭐라고 하셨는데 제자에게 더 알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의 원의 원을 가라자면 예수님의 예수님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지 않다. 그들은 기도하는 것 같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예수에게 사랑하는 것 같다. 그들은 예수에 대해 더 얘기했다. 예수님은 제가 읽을 수 있는 것 같다. 그리고 25절에서, 필립과 에티오피아 사랑. 사도인정 8장 25 chapters Polym and Ethiopian Acts 8 next time I'll read another good story then let's see you next time bye